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곧 시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 광고 빵알을 미리 외쳐주고 오케이 출퇴 감사합니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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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탄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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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제도 방송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냐 들죠 일단은 잘 지냈어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됐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냈죠 잼콘니 히히히 왜요 저 일요일에 끊길 뻔 했어요 왜요 왜 끊겨요 곧 시나리의 방송은 끊기지 않습니다 아 갑자기 4시에 끼니까 아 그래도 알림 떠가지고 온 거잖아요 바쁘게 지냈어요 픽돌 4개 뜨니 오오 픽돌 4개 부럽다 하필 그때 켰어요 아 진짜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게 바로 직장이 되죠 좀 이제 피드 좀 올려볼까요 자아 테트리오 원신 테트리오 원신 뭔 소리 뭔 소리에요 잠깐만 나 지금 채팅 이거 하느냐고 지금 못 알아듣고 있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머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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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고 지금까지 연습을 못해서 그런거지 잘가라 잘가라 안가냐 가라 덜앞 지금가면 덜아플거다 지금가면 덜아플거다 위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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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아니야 잠깐만 아 저거 왜 초골 안들어가 아 내 퀴드로는 아직 안돼 가라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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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자 아이 본의 아니게 데트라리그에서 이런 명 경기를 펼치게달 하니 보트라리그는 싫었는데 말이지 가라 오 테트리시 고아 안녕하세요 무광고시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출책 감사합니다 원트라리그 아 진짜요? 어? 나 안바꿨나 보다 끝나고 다시 바꿀게요 나 바꾼 줄 아는데 끄고 그냥 끄고 다시 원신인분들 차기당하셨겠네 자 신기한거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안되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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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게 아니잖아 원래 생방송의 묘미라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틀려줘야 아 골피나이도 인간이구나 아 골피나이도 인간이구나 그전에는 어 탈인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인간이구나 이런 이제 인간미를 느낄 수가 있는거죠 인간미 느끼려고 일부러 제가 틀린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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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라 볼일없다 저리가 저리가라고 얼른 방제 바꿔야지 니가 끝나야 방제를 바꾼다고 이 자식아 얼른 끝나라 왜 안 끝나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끊으라고 나 방제 바꿔야 된다고 나 방제 실패했다고 방제 실패했다고 얼른 빨리 가 가버려 빨리 가버리라고 가버려 가버리라고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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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열 길어요 아 진짜요 아니 왜 이렇게 안가 나 방제 바꿔야 되는데 아 젠자 아 진짜 방제를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아 확소리는 확소리고 방제를 왜 이렇게 했지 분명히 바꾼 줄 알았는데 아 아 방제 때문에 갑자기 급 아 진짜 안 돼 x3 아 위험하다 젠장 씻겨있어 괜찮아 그래도 복지자리 언제나 이겨내왔잖아 이겨내왔잖아 못 이길지도 모르겠어 아 젠장 그리고 죽어도 죽으세요 아니에요 이왕이면 이겨야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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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른 방제 바꿀께요 기다려 빛의 속도로 바꾸겠습니다 연판 끝나고 바로 빛의 속도로 바꿀께요 기다려봐요 제가 방제를 기.. 빛의 속도로 바꾸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차해본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아 제 경험담이 아니고 자 어머나 어머나 갑자기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어 왜이렇게 잘하냐고 갑자기 어 잘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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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말라고 아 아 본의아니게 이거 진짜 아 내가 왜 안바꿨지 바보같이 아 내 자신이 한심해지는 순간이구만 아 젠장 망을 원트릭을 아 아 죽어도 죽어도 안죽네 알겠습니다 돌려보세요 이야 시나리 이기고 오겠습니다 이기고 올게요 이기고 올게요 이기고 좋아 방제 방제 테트 리오다 테트 리오 빨리 떠 왜 안뜨는거야 아 젠장 테트리오가 카테레고리가 안떠 큰일났다 아 젠장 아니 테트리오 하는것 때문에 땀나는게 아니고 방제를 다시 바꾸려가니까 땀이 나네 안바뀌져가지고 지금 가라 오 잠깐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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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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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말라고 나 지팔이 방제를 방제를 바꿔야 된다고 야 니가 지금 시간 끌면은 이거 나 계속 원신 원신 틀면서 지금 테트리오 테트리오를 해야된다고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얼마나 급한줄 알아? 오 됐다 내 마음을 알고 있었어 카테레 카테고리가 안떠 어떡해 큰일났다 엇 테트리오가 안떠 670번 가나요 뭔소리에요 9000 안돼도 안돼도 원트리시라니요 그건 뭐니 아니 카테레오가 안떠 카테고리가 왜요 푸시카 왜 젠장 왜 카토리가 갑자기 안뜨는거야 잠깐만 원트리시라니 아 원트리오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제가 폰으로 바꿔볼게요 기다려봐요 일단은 방 만들테니까 들어와요 어..잠깐 이게 아니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방 만들었으니 들어오시죠 잠깐 나 지금 이거부터 먼저 바꾸는게 중요해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여깄다 제발 저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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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돌 피해자 왜요 픽돌 어 테트리온 또 안됐다 기다려봐요 됐다 전화도 이기셔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한판 다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다같이 900점 900점을 찍었다고요 오 축하축하 저라도 이기셔야 되는데 영원점이 21,000점이신데요 진짜요 자 시작합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구요 고피나이도 하고 있죠 여유롭게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고스나리가 실력이 쬐끔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방심을 하다가 고스나리한테 어 발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봐주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봐주면서 플레이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절대 봐주지 말라는 신의 개시가 잠깐 보였어요 네 절대 봐주지 말라고 지금 하시네요 네 바로 그러면 응징 들어가야죠 벌써 누가 한번 들어가셨죠 지금 자 가시죠 깔끔하게 일단 한번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볼까요 이제 좀 빠르게 가볼게요 가시죠 가세요 한번 고스나리가 예전에 그 고스나리가 그렇게 맞는 고스나리가 아니라니까 방심하시면 안된다고 방심하는 순간 바로 나락이라고요 고스나리와 함께 나락 나락 이렇게 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안 가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음 나쁘지 않구만 어 어떻게 요리를 해줘야 될까요 가세요 가세요 어 끼나리가 너무 여유롭게 지금 플리어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이러면은 어 고스나리가 다 이겨버리잖아 이거 1대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공격해도 고스나리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요 예전에 그 고스나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희망하고 좀 말해 자 자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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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에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에러가 났어요 네 혼자 할게요 자 자 자 자 일단은 매치가 다 형사가 됐기 때문에 저기 검은콩님 블랙빛님하고 111님 빼고는 다 구경 한번 가도록 하실게요 이게 또 이것도 블랙 또 그거 할 수는 없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바로 예측 가야죠 예측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111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블랙빛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클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블랙님이 민심이 올랐구나 소리 꺼두고 있었는데 무슨일이 무슨일이라뇨 콩을 믿는다 좋아요 콩 어느 콩은 2인자였지만 여기서는 1인자이기를 네 말씀하세요 빛의 속도를 차겠습니다 진짜요 안 돼 누가 더 잘해요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게딸 아게딸이 뭐예요 게임 효계 잠깐만 해줘요 잼콘이 가기 전에 아게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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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케카 그거구나 악의 하인 그거구나 악의 하인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80대 20 오 민심은 비슷비슷합니다 오 그렇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이길지 기대가 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오리남 그러다가 1인님한테 전략적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렌은 악의 하인 두근두근 세근세근 세근네근 이런 고스나리 끝개그였구만 야 블랙빛님 실력 많이 늘었어 실력 많이 늘었어 이대로 엄지님 보내버려요 빨리 예 엄지님 보내버려요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스피드도 좀 많이 빨라졌고 어떻게 도와드렸는지도 이제 어느정도 대체 아는거 같아 평소에 연습 좀 하시나봐 야 빨라 어 연애하세요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오 오 저건 실수하신거다 저기 게임 제대로 안해요 왜냐면은 아 이렇게 해야돼요 이렇게 해야돼요 이렇게 해야지 밸런시가 맞기 때문에 안그러면은 엄지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나요 뉴비 배려해주시는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엄지님의 엄지님의 바다 아 는 아니지만 어쨌든 배려 네 어쨌든 배려 네 배려 어쨌든 배려입니다 오 줄이는것도 꽤 익숙해져요 야 검은콩님이 역시 실력은 늘었다고 하나 아직 야 그래도 사시는 방법은 좀 알아 위기 대처는 운력이 그래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이렇게 바꾸셨으면 안됐는데 어 패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112님께서 승리를 하셨죠 112님께서 승리를 하신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도록 하실게 여러분 다같이 들어오세요 자 다 들어오세요 곱스날도 이제 실력이 이제 실력이래 뭐냐 저기 콩님 잘했어 맞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화요인이 말씀하세요 FPS도 해줄까 뭐해줄까요 뭐해줄까요 배트그라운드 덱망해가지고 배트그라운드 절대 안합니다 지금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지 곱스날이랑 같이 클리어하고 싶다라는게 목표 아니었어요 자 일단은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게 안갈게요 분위기 제가 진심모드 내면은 무거워질까봐 무거워져 될 필요도 있을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와우 죽을뻔했네 갑자기 갑자기 사망할 뻔했네 스크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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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씨 테트리오 하다가 사망 아 진짜 아 왜이렇게 이렇게 아 테트리스 해야지 여루나님 오세요 오신김에 칠석차키 한 번씩 해주시고요 팀킬 하셔가지고 팀킬이라니요 뭔소리 아니 고씨나리 고씨나리 방송 왔으면은 고씨나리랑 같이 클리어를 하고 싶어 고씨나리님 고씨나리님과 함께 게임하려고 왔어요 이런 희생한 목적이 아니고 고씨나리님 저격하고 싶어요 라는 아주 당연한 듯한 당연하지도 않고 당연한 듯한 그런 말투로 지금 네 엉크한 털업 맞고 왔다고 오 방 방 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아 드디어 우리 여루나님도 하시는구나 아주 좋아요 이 플레이 영상은 내일 정도만 올라갑니다 모베 하시는 것도 아 모베 깔까 다시 이제 어차피 제가 지금 원신 기기에다가 깔면 되긴 하는데 백마 원 아니 별로 재미가 없어 별로 재미가 없어 내가 못해서 재미없는건지 아니면은 아 진짜요? 패드는 아닌데 어쨌든 야 202180님 오셨고 여루나님 들어오세요 여루나님 들어오세요 같이 하시죠 짠 여기로 들어오세요 QWI님 어서 오시고요 제 키배치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주셔도 돼요 저 안 안에 안줘도 잘하거든요 네 안줘도 제가 보이자 보이잖아요 제가 FPS가 들어가면 한 2분 있다가는 관전 모드로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잘하는데 관전을 하이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루나님도 오셨으니까 재밌게 또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년 브론즈예요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브론즈 브론즈의 영어를 알아 우리 여루나님 실력도 한번 볼까요 조금 여유롭게 가겠습니다 뭐야 뭐야 갑자기 왜이래 분위기 갑자기 이렇게 참음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이래 분위기를 업 시켜줄 뭔가가 필요하구만 아니 이런건 업이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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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시켜달라니까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감히 고수지실 스피드 빨리 가보겠습니다 뭐야 아 뭐야 나 바꿨는데 바꿔도 뭐 크게 관계는 없는데 뭐야 여루나님 뭐야 왜 저한테 돌아가셨어요 저 죽어가는데 와 죽는줄 알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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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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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고수지 덤벼 검은콩님이 저한테 덤비라고 하시는 거네요 아 근데 풀세카 다들 어느팀 들어가셨어요 저 아직 풀세카 출석체크만 하고 아무것도 안했네 맨테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배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지 덤벼 오늘도 고수지 덤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대찌님 32연속이잖아 포인트가 없으시구만 네 TCP는 공격 더 들어가요 두배예요 TCP는 공격이 두배로 들어갑니다 네 좋은 빌드 알아보면 뭔데요 천 구간에서 TCP 씨로는 사람 있었던데 아 진짜요? 하윤님을 위해서라도 절대 FPS 게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지금 친구이셨어요 지금 곧씨나리를 곧씨나리가 만약에 총 게임을 키는 순간 그 아 리듬게임에서 저격과는 다른 저격을 하실 것 같애 흐흐흫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럴 리가 없어 검은콩님이 날 지켜주실 리가 없어 네 자 일단은 매치가 나왔구요 저하고 검은콩님 두분이 두분하는거 빼고는 다머지는 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이 먼저 지목이 왔습니다 아 이놈의 인기 네 이놈의 인기 이놈의 인기 아 곧씨나리의 인기는 이렇게 네 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곧씨나리의 민심이 나오죠 이제 네 그 여기서 이제 곧씨나리의 민심이 나옵니다 네 민 민심이 제로에요 네 나님이 좋으면 샌드비 뭔소리에요 솔직히 말해요 그냥 아 곧씨나리님 좋아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설마 설마 아 선이라니 와 이걸 선으로 마무리죠 야 민 민심이 1포인트야 나 1포인트밖에 안걸렸어 오 됐다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자 역배하신 분들 성공하십시오 곧씨나리 안봐주겠습니다 제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타입입니다 좀 비겁한 타입 비겁한 타입이기 때문에 자 강합니다 네 네 저 믿으셔도 돼요 네 민심을 야 강약약강 제일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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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실력이 그래요 실력이 뭐야 누가 한 분 있어 어 뭐야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른 죽으세요 얼른 죽으셔야 돼요 매치에요 매치 매치에요 근데 의외로 진심 플레이 하시는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매치인데 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지금 신경쓰일 수 못하고싶어 저랑 해줘요 뭐 뭐 뭘 뭐 Wor 골씨나리랑 이것저것 게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리듬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게임 할거고 이벤트도 할거에요 기다려봐요 이벤트 내가 되게 진심으로 하시는데 누구에요 지금 있는게 계시는 분 아마 지금 골씨나리 방송이 없는거 같은데 다음판에 매치 같이 하도록 할게요 가세요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아 그러셨구나 이거 매치여가지고 한번 쉬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구나 여누나님 이시구나 그러셨구나 처음이니까 모르실수도 있죠 괜찮아 다음판에 매치하면 돼 우리 나이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랄까요 절대 이런거 가지고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는다구요 절대 화내지 않는다구요 화 안내요 화 안내요 화 안낸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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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꽃분들은 화를 안내지만 골씨나리는 화를 낼겠다 어 아참 어 야 아 휴업! 휴업 다녀오세요! 야 근데 저녁에도 휴업이라니 대단하시군 분명히 블랙빛님하고 1대1매치인데 어느샌가 진심으로 안가지냐? 됐다 야 억지로 억지로 가게 했다 잘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어? 팀 이름이? 왜왜왜 아 잠깐 팀 이름 때문에 자꾸 못봤어 안돼! 지겠다 직감했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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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걔도 걔도 이렇게 해준거 실력으로 보답을 해야지 가세요 가세요 여론하니 잘 통합니다 즐거우시.. 어 잠깐 뭐야 즐거우셨죠 즐거우셨죠 즐거우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가주시죠 아 루이가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고? 초대할 수 있지 왜 자 검은콩림하고 저거 매치니까 여론하니면 잠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잠깐만 네 이게 지금 1대1 매치여가지고 근데 이쁘다 네 잠깐만 어 잠깐 관전으로 하고 1대1 매치 1대1 매치에요 1대2 매치 지금 포인트 써가지고 고스냐님이랑 붙고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1대1 매치거든요 네 관전모드 네 자 보셨죠? 네 이건 고스나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뭐 옆배로 거신 분들은 뭐 고스나리 민심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스나리 실력이 줄어들거나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고스나리가 그냥 여유롭게 이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방심은 금물 방심은 금물 방심은 금물 방심하다가 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방심이 최대의 적입니다 저의 적은 방심 이라는 적 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구만 어 검공이 실력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평가해 드릴게요 네 제가 평가해 드릴게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 젠장 내가 싫겠다 아 싫다면은 내가 잠깐 평리 걸리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여유롭게 돌파해 드리죠 검콩님이 지금 속으로는 어 이제 고스나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지만 헛된 희망이라는 걸 제가 바로 깨닫게 해 드리죠 고스나리도 실력이 늘었다구요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돌아가신 거 보면은 칭찬해 드릴게요 칭찬해 드립니다 칭찬해 드리지만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 가세요 이제 오 잠깐 오 야 큰일 났다 야 방금 전에 실제로 죽을 뻔했네 짠 뭔소리에요 자라나는 자라나는 새색을 밟다니요 뭔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하고 또 이제 저기 아까 지목 있었죠 네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지목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녹게임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고스나리 오해하시겠어요 뉴비 폭행한다고 실수 안 했으면 이기는 건데 오오 안되요 이제 고스나리 지목하지마요 고스나리 인기가 오랜만이나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루나님 들어오시고 111님 들어오시고 자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고스나리가 실력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이라는 걸 맛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력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제 컨셉이 뉴비 컨셉이라 또 그렇습니다 자 봤죠 이렇게 티스피도 조금씩 조금씩 할 줄 안다고 만들지는 모르지만 할 줄 안다고 스피드 올려서 해야겠습니다 ,, 뭐 하나 타님이 돌아가셨잖아 왜? 잠깐만 나 지금 잘못했는데 아주 크나큰 잘못되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악 젠장, 수고하십니다 제가 진심을 안 내서 그래요, 진심을 내가 방금 뭘 맞은거지? 누구한테 맞았는데요? 우와! 나 저거 해보고 싶어 저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연구해봐야겠어 오크나리 유튜브에 해가지고 만들어봐야겠어 이러면 유튜브 깨알 홍보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잘 가시오 에러님을 너무 무시하셨구만 라인이 잘랐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뉴비를 그렇게 폭행하시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뉴비 폭행하다가 고스나리가 어제 테트리오 안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냐 뿌옇뿌옇 테트리스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쩌실려고 트위 мног이 폐다니요 폐다니요 제가 폐다니요 누굴 펐다니요 Gue2 pessoa 하시는거에요 E NN랜 Sasha riers 아니여 war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추려고 발버둥 쳤는데 죽은거라구 저도 몰라요 나이님 나타님이나 해볼까 나타님 잘해요 골지나니 잡은거가 아주 강하다고 하시면 안되는데 그런 오만과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은 실력이 줍니다 여기 저하고 하윤이 제일 잘해요 여기 뉴비중에서는 최고봉이시지 노트가 어떤 의미로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죠 네 다른 의미죠 하하하하 폐탈 종교가 종교가 불교신가요? 신선한 뉴비를 만나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이고 실수하신건가? 뭐야 이분 왜그러지 갑자기? 퀘토블리아님 원래 이게 아닌데 갑자기 왜이래 뭐야 퀘토블리아님 우와 자 매치 한번 더 있습니다 저하고 엄지님입니다 111님하고 저 빼고는 다 관전모드 한번 가주시구요 또 뭐 하고싶은 분 계시면은 말씀을 하세요 어? 안계시는데? 튕겼을텐데 안계시는데? 안계시면 다같이 하지 뭐 안계시면 다같이 하지 뭐 다같이해요 엄지님 어디가셨지 그러니까 엄크인가? 엄크일 가능성 80% 나타님 다음팔 검은콩님하고 나타님 오케이 확인 저요 여루나님 제가 침치했어요 엄크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자연재해보다도 무서운 재해이기 때문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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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고 있는데 이러는게 어디있 말하는데 이런게 어디있어요 스크리머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하려고 하자마자 끝내는게 어디있습니까 이 21080님인가 20180님 2080 2080 2080 치약이 생각나는 뭐야 골씨나리를 죽였으니까 대충해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깔려있는거 같은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뭐야 뭐 고ți 골씨나리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오 골씨나리가 칭찬해 드릴게요 잘하시네 네 이 골씨나한테 칭찬을 받았다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많은 의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뉴비계의 천상계죠 천상계의 뉴비한테 칭찬을 받았으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좀 나쁜 매직이 있어요 내가 얘한테 칭찬받으려고 지금까지 테트리오를 했나 라는 그런 첫번째 증오감이 생기구요 테트리오의 인생에서 가장 스키치스러운건 나리님한테 칭찬받은거다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야 티트리핀 멋있다 저걸 일부러 그러시는건가 아니면은 저거 그것때문에 그러시는건가 갑자기 중이져있죠 야 야 2180님 잘하시는데 자 저기 어 그 블랙빛님하고 누구십니까 하나타님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주세요 다 내려가주세요 야 하나타님이 백프로네 야 블랙빛님한테 한모도 안거네 야 이러면은 야 이러면은 1포인트라도 걸어야지 누군가는 1포인트 걸고 824포인트를 먹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데 어 10포인트 걸었습니다 야 하나타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십니다 지금 숫자로는 제2대8 2대6입니다 지금 8분께서 투표를 해주셨구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타님 대 블랙빛님 블랙빛님 대 하여타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이거 두번 이상 누르는게 가능했다니 가능하죠 오 티스피현 해보실려고 이야 잘했어요 오오 더문콩리티스피인 성공 이제부터 무당가문 실수로 나아가고 서로로 완벽하십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아 시나리오였어요? 아 어쩐지 몰랐네 그걸 쌓기만 하고 들어가시면 안되는데?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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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그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아니야 바꾸셔? 그렇죠 맞습니다 어 킹거토님님 오셨다 여러분은 이제 죽었습니다 킹거토님님 오셨습니다 이제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 맞나? 우리 검은콩님의 경의를 표 자 검은콩님의 검은콩님의 테트리오의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물이신가요? 누가요? 고스나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스나리는 딱 봐도 뉴비 아니겠습니까? 컨셉이 뉴비라서 어쩔 수 없어요 고인물이어도 뉴비인 척 해야되요 아 아쉽네요 하나타님이 결국 승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역시 하나타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 죽었다고 말씀하시길래 아 그렇군요 아니에요 자 다같이 하도록 하죠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요 이제 제가 이제 발라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기 그 생선의 뼈를 바르듯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리버님 오셨다 킹도토리님 오셨다 여루나님 플레이하셔야 되니까 플레이어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타님 수고 많으셨어요 시험공부 파이팅 하시구요 네 시험 끝나고 나시고 봬요 하나타님 꼬바 아 한번 실력 좀 해볼까 실력 빠리 좀 해볼까요 고스나리가 실력 빠리를 못했더니 근질근질하네요 손가락이 자 발라봐요 한번 발라보라구요 저 겁낼줄 알아요 저 겁낼줄 알아요 저 겁낼줄 알아요 저 겁 안내요 그런거가지고 겁 안내요 저 겁 안내요 저 겁 안낸다고 했죠 안낸다고 했잖아요 저 겁낼줄 알아요 어 잠깐 어디다 두면 안되는데 아 잔잔 잘못됐다 어머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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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저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돈을 지켜주시지요 정돈을 지켜주시지요 정돈을 지켜주시지요 주시지요 주시지요 제발 오 잠깐잠깐 하하하하하하 야 야 나 지금 어떤 공격당한거야 여유롭게 플레이했더니 이거 안되겠네 이거 ities 잘하심다 조작하기 빡세당 이런 킴조작 암바꾸셨나요 wanted 자기에 맞는걸로 바꾸잖아요 우 parasite ô 우 오 멋있는데 멋있는데 Enter 희악 아아 davon ugh GH 그 화학기호가 뭐예요? 그 화학기호가 뭐길래? 5등 일단 다같이 다시 한 번 더 하고 GH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가람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군요 가람님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람님하고 매치 성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 왜요? 맞잖아요 왜요? 맞잖아요 참 말 안 듣는 스크리머 참 말 안 듣는 스크리머 그 시나리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liking 아 뭔가 망했는데? 뭔가 진짜 잘 안 풀리는데? 안풀려도 파는게 곧기나리에 어? 파이오크님 오셨다 모두들 영접 준비하세요 파이오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아아아 킹도토리님 아 진짜 헛소리하고 있는 사이에 그게 저를 보리거리시네요 이번꺼 실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잘하신다 나도 저정도 실력 되고싶다 와 진짜 멍 때리게 되네 유전자 같아요 뭔소리에요 검은콩님하고 저하고 같은 유전자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들었던 최악의 욕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들었던 최악의 최악의 욕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나 곧씨님하고 담았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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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져어 검은콩님 공부는 하셔야 되는게 맞지만 왜 선이에요 왜요 곧씨나리가 뭐 닮은게 어때서요 닮으면 좋지 왜 안 좋나? 아 스웩맞았어요 아 근데 왜? 그 면역력이 왜 약해졌어요? 안 그래도 면역력이 면역력이면 보통 잘 못먹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죠? 그럴거같아 몸 너무 억수하지마요 고수의 방송 보다가 힘들거 같으면 쉬는것도 방법입니다 몸 망쳐가면서까지 독재의 방송 볼 필요없어요 학원 학원 암탈학원입니까? 와 진짜 그정도면 장난아닌데 진짜 독재가 이런 독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학생분들이 고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자 방금 검은콩님하고 누군가요? 강요 그렇지 강요 검은콩님하고 누구에요? 저에요? 아 이거 리매치는 별론데 자 리매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1번을 블랙빛님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수나리의 민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주셔야 돼요 잘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94%의 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계신다구요 뭐 떡락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떡락이라뇨 뭐야 여른언니 지금 2번 누르신거에요 지금? 고수나리 1번이에요 지금 잘 고수나리 2번인줄 알고 잘못보고 누르신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뭐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그 점프가 그 점프죠 뭐 저 삐졌어요 왜요? 양심이라뇨 제 양심이 그 느낌표 양심을 해도 보이지 않는 이유 양심이 너무 좋아서 아 자신있어 하니까 올인해드렸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어이구 잠을 늘렀다 큰일났뻔했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없네요 뭔소리야 아 그게 그렇게 되나? 느낌표 양심이 없긴 하지 그치 하지만 양심은 있습니다 저는 저기 엄지님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비를 못 찾을 겁니다 뭔가 망했는데 뭔가 망했어요 지금 뭔가 망했는데 라고 잠깐 페이크 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해주고 페이크죠 이거는 이제 전략상 페이크 그만큼 우리 검은콩님의 실력이 늦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략을 쓸 만큼 뭐냐 검은콩님의 실력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갈게요 잘가요 잘가요 일부러 공격 안하고 있어요 철정전 건들고 올게 알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공격도 잘 안하고 있는데 그러게 왜 덤비셨어요 다들 다 같이 하셔야 되니까 얼른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세요 아 전장 잡을 눌렀다 잘가요 살진 않겠지 해치웠나 자 자 결국에는 고시나리가 이긴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시나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다 같이 들어오세요 다 같이 하게 안 돼 이제 지목 안 되겠다 고아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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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와요 1포를 두배로 복제하였습니다 그쵸 이 비트코인 땀 쉰다니까 얼른 들어와요 같이 해요 공부나 해야겠다 왜요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그냥 강제 지목을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다같이 일단 한 번 하도록 하죠 근데 고수분들은 왜 지목을 안 하세요 지목하셔도 되는데 고수분들도 지목하셔야 뭔가 그래도 게임이 아 그래도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그게 보여질 텐데 누가 한 분 돌아가셨다 어떻게 된 거지 물음표가 나왔는데 자 한 분 돌아가셔라 제가 지금 초보처럼 굴고 있지만 초보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수나리도 이제 초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어 예전에 그 고수나리가 아니라고요 예전에 그 고수나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하하하하 깨유 유튜브 형보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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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들어갈게요 오케이 들어올게요 고수나리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나 고수나리 시나리 와 1대1 매치가 됐잖아 설마 설마 이거 시나리오에 시나리오에 있잖아요 조심조심 시나리오에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결국에 이기는 시나리오를 보여주셔야 돼요 또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있어요 뭐야 아니 그거 시나리오 없었어 자 정정하세요 네 시나리오 없었다니까 아니 아니 내가 깎으면 왜 자꾸 아둔데요 왜 자꾸 고수나리를 괴롭히는 거야 가요 예시 하하 봤죠 저의 힘겨진 가문현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 보여드리면 안됐던걸 보여드렸네 아 젠장 그럼요 고수나리가 그 옛날에 그 고수나리가 아니라니까요 하하 하하 네 제대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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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갈안을 제가 자 osed 전화 붙으려고 그래요 201님이 누군데요 20180이잖아 열받으셨어 열받으셨어 이분 20180님하고 저거 1대1 매칩니다 큰일났네 졌다 아 진짜 이거는 100% 20180님이지 엘리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영어는 잘하시겠다 영어로 대화하고싶다 강량약강이라뇨 곧씨나리한테 1포 역시 전략상 1포를 드린 분이 있어 저게 3일치에요 아 진짜요? 진짜 망했다 아 한판 실수로 이겨가지고 지목당했어 아 실수로 이겼어 아니 20180님 무슨일이 있었길래 곧씨나한테 진거에요 아 아 아닌데 아 맞네요 네 원하는 공격이요? 어 원하는 공격이라 스페이스 더블텍 걸렸어요 아 진짜요? 잠깐 자 이 관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얼른 시작을 해야 스페이스 더블텍 걸렸구나 이번엔 트리플텍 걸리지 않을까요? 트리플텍 걸렸으면 좋겠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처음부터 실패했죠?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가볍게 넘겨주는 곧씨나리 클라스 오지구요 자 오지구요 오지구요 자 오지구요 어디가 지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우 오우 나이스 프라이 나이스 프라이 오우 뭐야 아우 잠깐 아우 자꾸 생각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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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대야 생각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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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닌데 이게 내 시나리오에 없었던거야 내 계획에 없었던거야 와 이거 진다고? 이걸 진다고? 아! 아 아쉽다 저거 야 한판 긴것만 나왔어요 내가 충분히 비빌 수 있었는데 말이지 농락 잘 당한거죠 농락을 잘 당한거죠 다 들어오세요 이제 다 들어와요 다같아요 이제 몰라 이제 다같아 할거야 들어와요 아 진짜 실수로 실수로 한판 한판 이긴게 전략적인거죠 아 전략적으로 주신거에요 우리는 1% 이상해서 아 아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 2-0-1-8-0님 전략적이요구만 머리가 좋은거 보니까 곡이 날이 좀 닮았죠 아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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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아 닮았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진짜 와 닮았다고 하니까 바로 응징하네 아유 검은콩이 진짜 공부하러 가셨나? 아니구나 계시는구나 참 열다셔분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 나도 저정도로 잘하고 싶다 진짜 숙제중인데 아 그렇구나 지나가드니니님 고아 안녕하세요 숙제중 숙제 화이팅 얼른 들어와서 응징해줘요 20180님이 저 학살했어요 도와줘요 지나가드니니님 지나가시다가 뉴비 한번 도와주세요 안되겠어 대리복수 모범택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범택시 응징 고아 고수 예 맞아요 고아의 준말입니다 맞아요 고수나리의 준말입니다 고수나리 하이의 준말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잘 가시오 오 안가시네 오오오오오 고수나리 인정했어요 모택이 여기서 나와주는 아 짜잔 야 그냥 없애버리시는데 야 고수나리 꼴등이야 자 들어와요 얼른 들어 지나가드니니 얼른 들어와요 빨리 안되겠어 세트전쟁 잘봤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패신맨 패신맨님 오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응애라요 들어오시자마자 응애하시는거 아닙니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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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테트리오가 고인물들의 전유물이 됐던가 테트리오는 모두의 게임이라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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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나리한테 이런 공격 좋습니다 고수나리는 더욱 더 강해집니다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고수나리의 엄청난 피지컬 인생은 뮤지컬 죄송합니다 아 참 아 생각을 필터를 안고치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게 이런 개그가 나오네요 고바는 고수나리 바이의 준말입니다 고바 실버의 준말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죽을 뻔했네 와..잡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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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고인물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시니까 어느 분인지 알면은 제가 응징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스길 바나리 뭔소리에요 골스길 바나리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키터블리아님도 한테트리오 하셨지 야 속도가 넘쳐야 해서 못이기겠어 이런! 극복하셔야 돼요 여루나님 뉴비인데 손이 안풀려요 골스네이 방식으로 오셔서 손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테트라 리그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수손 제대로 푸는 겁니다 열 수손 제대로 푸는거에요 열 수손 제대로 푸는거에요 키가 안먹혔어 순간 위 안먹히나 맞더니만 골스네이가 잘 문들고 있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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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울클 한번 해보고싶다 울클도 빌드가 있던데 울클도 빌드가 실수가 너무 많다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셨고만 도키나리는 이번에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적은데 왜 이렇게 당하는거지? 도키나리 캐릭터가 당하는 캐릭터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는데 뭐야 20180님 저한테 들어가셨어 아 또 1대1 거시면 안되는데 누구야 누가 남았어요 이거 저기 잘 지켜줄게요 잘 지켜줄게요 아시죠 이거 아시죠 내가 뭘 말하려고 했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있어요 결국에는 그 시나리오에 이긴다라는 시나리오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아이는 곧 시나리가 이긴다라는 시나리오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절대 만들어주실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절반하게 가락을 eps 상관계 끝 끝 끝 끝 끝 끝 와 돈이 아니게 빠껴받고 싫어 나 지금 고인무라고 묻는 것 같은데 고인무라고 이정도면은 많이 비빈거야 끝 끝 아니 내 시나리오대로 가라니까 왜 안갔어요 골스날 이기게끔 만들어진다면서요로는 얘기 안했지만 어쨌든 어 TO1 스팀 모셨다 진짜 터져주시네 그러지마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되겠어 그래도 오래가죠 이제 예전에 그 고스날이가 아니라는건 증명이 됐죠 예전에 그 고스날이가 아니라는건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걸 증명을 해야되나 아 증명을 한다고 얘기하자마자 죽이는게 어딨어요 증명만 맞췄는데 다시 이거 반환시키는거잖아 안되 돌려줘 안되 너 증명 못해 막 이런거잖아요 지금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야아 잘하신다 나도 저정도로 잘하고싶다 저거 일부러 실패하신건가 아니면은 전략이 있는건가 이렇게만 전략이 있는거 같기도하고 없는거 같기도하고 방심하다가 줘요 이거 지금 고민물분들 밖에 안남으셨기 때문에 주작을 대놓고 치는 나 지금 방금 읽었죠 주작을 대놓고 치는 방송인이 여기있어요 주작이라뇨 그렇지않으 아이고 주작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주작이 아니였어요 진실대 참된 스피머 고스나리 예 참된 방송이 아니면은 고스나리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즐거웠구요 왠지 오늘만 방송하고 내일부터 방송 못할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컨셉이 컨셉이 그렇게 잡히면 안되가지고 야아 야 이렇게는 안죽는다 뭐야 이걸? 이거를? 야아 멋있다 왜그런거에요? 진짜 뉴비네 단판한만 알겠습니다 여룬안님 HP 부족 오케오케오케오케 너무 무리하지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오래차를 남으세요 좋아요 나쁘지않아요 오오오 저한테 나이스트라이였어요 나이스트라이 아주왔어요 좋았는데 너무 공격이 빨리 오잖아 지울 수 있는 찬스를 좀 만들어달라고 지울 수 없게 해주는데 이방학교 좋은점 뭔데요? 하오 잼콘이 왜요? 굳이 이기려고 안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겨야 될 때가 있죠 지목이 걸리면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도 포인트 이제 그거는 상대방의 포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맘 편히 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맘 편히 할 수 있는 방송 고스날 방송에 잘 오셨어요 네 유튜브 구독자 안누는게 가장 딜레마인데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러면 고스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내일 올라갑니다 그제하고 어제 영상은 오늘 올라갈거고 저도 편하게 편하게 고스날이 죽이시는게 아니구요 편하게 하는거 치고 고스날이한테는 진심으로 하시던데 네 20280님 그건 맞는거 같아요 아니라고 좀 얘기좀 해줘요 그런건 아니라고 하셔야지 아니에요 오해되요 어? 고스날이 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는 답변이 있잖아요 편하게 나누리 편하게 나누리 여루나 님 수고 많으셨어요 여루나 님 수고 많으셨어요 여루나 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알겠어요 잘잘아요 여루나 님 자주 놀러와요 젠코 님 어디가요 가지마요 젠코 님 안 돼 안 가 안 가 안 가 못 가요 못 가요 돌아와요 오오 오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아니이 아니 잠깐만 이건 뭐 공격을 그냥 와아 미친 듯이 오는데 우와 죽을뻔했다 방금 전에 진짜 죽을 뻔했죠 얼른 만들어야 돼 나 지금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지금 못 만들면은 큰일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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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버려 만들어 뭐야 내가 누군가를 죽이 끼는 짬법이 아닌데 와 위험하다 진짜로 위험하다 나 지금 위험해 최고로 위험한 순간이야 와 진짜 빡김하고있게 지금 와아 이렇게 또 불을 버리는 겁니까 야아 아니이 곡 게임에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물론 제대로 하긴 했지만 제대로 해볼까 년은 바로办 해 볼 때는 바로 죽구마아 mec 이게 편하게 하시는 거만나요 빡김하시는 것 같은데 와 잘한다는데 막타 전문 스틸머라니 뭔소리에요 자꾸 그런 캐릭터를 굽히지 말아줄래요 굽히나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로운 스틸머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1년 이상 오신 분들도 몰라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뭔소리에요 지혜로우니까 막타 치는게 어딨어요 그럴거면 안지혜 안지혜로워질래요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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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아 와 일단 게임이 굽히나리부터 먼저 죽이고 낳기 시작을 하는데 게임 자체가 지금 굽히나리부터 먼저 죽이고 낳기 시작하는데 기분 탓인가? 도토비아시아시오 진짜 그래도 열다십분 계신다 많이 계시는거죠 많이 와주세요 아우 자언니 고아안녕하세요 조아님 고아안녕하세요 오신결 실적책 한번 실어주시구요 말이 쪼꼬였지만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큐따블리아님 어 나가신다 왜? 재밌잖아요 오디... 오 오디나리님 오디나리님 저랑 뒤에 나리가 똑같은 분 실력은 전혀 똑같지 않아요 방심하다가는 아 방송으로 볼게요 알겠습니다 같이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자 더 들어오실 뻔 안계실 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이상 뉴비 뉴비는 울어요 고스나리가 뉴비에요 채팅창을 채워주게요 고스나리의 채팅창을 채워주게요 방심 보시는 분들 바쁘시겠지만 이거 하면은 이게 일자가 되나? 어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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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야 아 이게 아닌데? 와 죽는 줄 아네 아 죽었다 아 죽는 줄 알았네 내가 이거 죽었네 날이 기준 고인물이 6명인데요 인정 와 블럭을 안시켜도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말이에요 아니 아니 블럭을 쏟아 올라가게끔 해줘요 아니 그냥 몇 번 딱 내려왔더니 블럭이 엄청나게 올라가있어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팀 고스나리 고스나리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고스나리 고스나리가 칭찬해드릴게요 푸비라니요 왜 웃어요 고스나리가 뭘 했다구요 뭘 한게 없으니까 푸비인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맞는 말이지 어 AP 하나도 못한 이런 이게 바로 고스나리 랑 같이 게임을 못해서 생기는 현장들입니다 고스 금단 증상 어 G G G G 네 고스나리 금단 현장 줄여서 GG GG 어 좋다 내가 말했지만 참 뿌듯해 고스나리 금단 현장 줄여서 GG 뿌듯하군 오늘 드림력이 하나 올랐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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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에요 그게 얼마나 드림력이 좋았는데 방금전에 방금전에 저도 제 자신을 칭찬했는데 지금 이런 돌아가셨네 아 킹도토리님 잘하시는데 이겨보고 싶다 저 1승했어요 더군다나 20 180 님한테 2승기를 거뒀다구요 이 고스나리가 오 축하축하 이게 바로 고스 효과 줄여서 GH 네 고스나리한테 감사하세요 천이라뇨 왜 그래요 고스나리가 망할때는 막 키키키 이러고 고스나리가 좀만 좀분만 해주면 바로 그냥 천이라 그러고 고스나리가 언제 천을 많이 넘었죠 하지만 많이 넘었지만 저도 옳은 말을 해주는 스피리머 가 참교육을 옳은 참교육을 다하고 있긴하지만 집중을 못하니까 미치겠네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아 저거 안들어가지는구나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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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2931 전문 스피리머라뇨 뭔소리에요 한때 그런 닉네임이 붙었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가서 제거 유튜브 저기 영상 보고 오세요 제가 가요 2931 전문 저 우회전하면 들어가요 아 우회전하면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또 저런 기회 나오면 또 시험해봐야지 또 저런 기회 나오면 또 시험해봐야지 1대1 끈거 지금 되나요? 뭐야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행방을 알려주시면은 와 잘한다 우와 아 밥하라고? 아 원리님이 신데렐라 예 신데렐라이신가요? 신데렐라인가? 엄지님 저 코안에 떴어요 라고 자랑해주시는데 칭찬한마디 칭찬한마디 그치만 엮어주려고 하죠 자꾸 부럽네요 루이 데려가요 하하하하핰 볼기도 큰일났어요 여캐가 나왔는데 자꾸 남캐가 나와 야 우와 우와 방금 이기였는데? 네 우와 멋있다 방금 전에 멋있었다 저게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회전하면 들어가는구나 확인 다시 한번 참된 교육을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와 빠르다 우와 방금 전에 그 위기가 많나요 우리 지루한 리그 한번 해볼까요 40줄 40줄 리그 어때요 40줄 리그 다음판에 다들 오케이하면 40줄로 설정하겠습니다 40줄 리그 지루한 리그 잘 죽지 않는 리그입니다 유튜브 못보셨구나 40줄 리그 해보실래요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기 단호박이세요? 왜 그래요 어차피 펜션하면 봐봐요 40줄 리그 잠깐 한번 가겠습니다 코드 좀 오케이 40줄 리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줄 리그 40줄 40줄 아까 어디있냐 어디있냐 어떻게 했더라 아 이거다 이게 40줄이 되는 겁니다 세이브 세이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지루하실 겁니다 아 잘 안 죽을 거예요 네 새로 40줄입니다 자 화이팅 차라리 죽지 않습니다 이제 예 골씨나리 무저 반 무적입니다 네 반 무적이에요 반무적이에요 예 반무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이제 공격해도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예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리그가 되는 거죠 벌써 반이나 찬 골씨나리 골씨나리 플렉 벌써 반 이상이 차버린 골씨나리 플렉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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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 진짜 아 아 잠깐 너무하잖아요 이거 진짜 아 아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네 빨리 죽을지 몰랐어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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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아 늦게 죽을 것 같으니까 아쉽질 했더니만 모두가 한마음이야 골씨나리 죽이는데 모두 한마음이에요 진짜 와 멋있다 핏셀건 멀티 어 핏셀건 멀티 핏셀건 멀티 되네요 당장 해줘요 뭔소리에요 핏셀건이 뭐에요 안보여요 뭐가요? 아아 그 밑에가 잘 안보이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안보이는게 포인트에요 뭐에요 뭐에요 모바일 게임이면은 하고 그냥 뭐냐 저기 컴퓨터 게임이면 안하고 아 모바일이요? 아 컴퓨터 게임이 있었는데 그래하지 않았는데 야 아 고스날이 엄청 빨리 당했어 오늘 뭐 각은 나왔지만 오늘 저기 그 셔츠영 셔츠영상에 셔츠영상에 각은 나왔지만 하 하는게 모바일 밖에 없는데 아 이름 모바일 밖에 안된다 컴게임을 좀 많이 해야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과연 이기는 시작 눈 아파요 그쵸 흠 여기 버립니다 하하핳하핳하핰 흡 다인전으로 했네요 맞아요 농담인거 아시면서 고수나이도 주로하는 게임은 모바일인데 원신도 모바일 싸는것도 모바일 실전 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고수나이 진짜 빨리 죽었어요 최유형님 나 이거 되게 오래할 생각으로 했는데 몇초만에 죽었어요 할게 없죠 자랑이 이거라도 자랑해야지 할게 없죠 자랑이 할게 없어요 진짜 자랑할게 없죠 이런거라도 자랑해야지 고수나리 아이덴티티가 지켜지지 안그래요 고수분들이 하니까 잘 안끝나긴한다 확실히 오오오 고수나리가 하면은 이따 게임명 저기 이따 카톡으로 남겨줘요 잊어버리니까 야 포화하실 몬소리에요 이제 다시 20줄을 바꾸겠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크는건 어떤 느낌일까 옆으로 커지는건 어떤 느낌일까 아냐 재미없을거같애 옆으로 커지면 재미없을거같애 그건 안돼 흐흐흐흐흐흐흐흐 재미없으 오케이 옆으로 커지는건 재미없을거같애 저 안하겠습니다 맞다 엄지님하고 저하고 1대1해야되는데 다음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쓰셨는데 저기 엄지 엄지나리님이 엄지공주가 되어버려가지고 밥하러 가셨어요 실패한거 같죠? 실패 아닙니다 실패 아니에요 이거 다 노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것까지가 제 설계고 그 다음부터는 설계가 없어요 네 끝났죠 아 진짜 왜 자꾸 희마리한테 죽이는 거예요 곧씨나리 죽이니까 그렇게 재밌죠 그래서 재밌겠죠 네 재밌겠죠 그러려고 이 방송 온거니까 재밌겠지 오메기떡님 고아 안녕하세요 살려줘요 저 지금 다하고 있어요 저격러댕자 아니 곧씨나리 아니 아까 40줄 했거든요 오래할 생각으로 40줄 했는데 몇초안에 끝났어요 살려줘요 오메기떡님이 다 네 그거 해줘요 저기 참 다 참 뭐냐 참교육시켜줘요 아참 네 초보라시지 못해 뭔소리에요 그래서 우리중에 제일 곧씨낫이잖아요 우리중에 제일 곧씨낫이잖아요 대리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신거에요 그니까 곧씨나리가 워낙에 실력이 없다보니까 대리인만 좀 많으십니다 더 재밌는 모.. 어 뭐 어떤 모드? 무슨 모드? 무슨 모드?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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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에도 좀 멋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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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엄짓나리님하고 저하고 112님하고 저하고 1대1 매치 아까 썼던거 못 썼던거 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이길지 자 112님이 이기실거 같으면 2번을 곧씨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1번을 선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야 112님이 50 10핀 뭐해 그거는 뭐해요 무슨 모드에요 그거는? 저 비추천 왜요 비.. 비.. jsp 빅모드 리메이크 뭔소리에요 그건 또 아 진짜요? 야.. 곧씨나리가 실력이 는거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투표를 하시는구나 자 옆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엄지나이님은 이길 수 있죠 제가 이제 도발을 해드려야 엄지나이님도 진심으로 가시기 때문에 곧씨나리가 이 정도 도발을 해줍니다 지금 자 도발을 선 도발을 해주고 엄지나이님이 방심하지 않게 한 뒤에 곧씨나리가 이기면 완전히 지명 덱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지명 2의 마지막이에요 다른 분 지명하실거면 포인트로 하시면 돼요 잠시 안녕하시오 아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진지하게 게임하고 있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 지금 졌다 이건 졌다 아 질게임 제가 시나리오대로 해드렸어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나리오대로 해드렸어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절대 실력으로 졌다고 얘기 안하는 고시나리 금액으로 욕하지 마시고요 빨리 이제 다 들어오세요 다같이 해요 이제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와요 다같이 해요 네네 떴어요 네네 좋잖아요 루이 봄 주세요 루이 봄 주세요 래요 봄 봄봄봄 들어오시는데 좀 시간 걸리면 한판 하고 있을게요 최용형님 최용형님 픽업 내네 또 고스나리한테 다 공격 다 주는 거 아니야 제발 아 이번에 좀 고스나리 오래 좀 해봅시다 고스나리 좀 오래 좀 해봅시다 고스나리 오래 못했어요 오래 좀 하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배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스나리 실력 늘었는데 아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큰일날뻔했다 큰일날뻔했다 이거는 이런식으로 해서 어 뭐야 와아 아닌데 괜찮아 이런식으로 하면 돼 괜찮아 실습 가능해 가능해 가능하다고 가능 한데 저것만 뚫고 뚫어주고 바로 와아 죽을뻔했네 와 진짜 죽을뻔했네요 와아 죽을뻔했다 이번엔 좀 오래 가지야 좀 오래 가 좀 오래 가자고 레멘 청주하십니 고아 안녕하세요 우리 밸런스 뮤직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석체크 한 번씩 한 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석체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절대 많이 맞아가지고 절대 말이 꼬인건 절대 아니에요 시참 시참 자유롭게 시참 가능해요 들어오세요 와우 와우 최윤님 오셨다 이제 들어오실겁니다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 지목권 등장 5 옵션 가로 잠깐만 잘 안보여 가로 5 세로 10 스핀 아니 그거 받으실거에요? 지나가던 1인님 같이 하실거에요? 그렇게 하실거에요? 지나가던 1인님 그렇게 하실거에요? 킨도토님 나가셨다 근데 나 그거 그렇게 할지 몰라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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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оп 가로 스핀 그거 어딨어요? 스핀이 어딨어요? 뭐 이렇게 많아? 알려줘요. 스핀 어떻게? T스피는 T스피는 어딨어요? S 아 S T스피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S T스피는 어딨어요? 그게 어디쯤에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오케이 위에서 하나 둘 셋 아 이거구나 이게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이거 스튜피드? 오케이 자 저기 일단은 지목관이 떴거든요? 지나가던 이님하고 저기 최우영님만 빼시고 나머지는 다 관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CH CHY님하고 마.. 마.. C님 맞아요? 고바.. 고바.. C보라니요 뭔 소리에요? 맞아요? 맞겠죠? 아무도 대답 안하시지만 맞다고 생각하고 예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티비님께서 이기실 것 같으면 1번을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 몰라 아이디 취소하면 돼 네 패싱맨님 아 패싱맨님 일이잖아요 근데 패싱맨님 안계시는데? 패싱맨님 안계시는데? 나가셨어 네.. 나가셨어요 네네.. 즉흥 지목하세요 네.. 그럼 잠깐 삭제할게요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누구로 하시겠어요? 오메기떡님 네.. 오메기떡님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셨네.. 맞아요 맞아요 C.. CHY님하고 오메기떡님 S-U-G-S-E-I님 설정은 그대로 예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재밌는 게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텐데 근데.. 네.. 아 근데 이거는 제 포인트를 최우영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최우영님께서 그.. 뭐냐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룰을 정하실 수 있어요 3 2 3 갈까요? 최우영님이 악도적을 불리한데? 근데 어떤 모든진 저도 잘 몰라요 네.. 어떤 모든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해보면 알겠죠 뭐 자.. 과연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도대체 어떤 모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판에는 기본 모드로 갈거니까 걱정마시구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들 준비하시구요. 어느 분이 이길지 기대가 됩니다. 아 짧네. 이벤트 모드네. 야 이거는 금방 끝나겠는데? 하하하하하 우와 우와 이건 못하지. 그러네. 옆배 와 이거는 나도 못하겠다. 진짜 어렵다. CHY니까 이기셨구요. 이제 기본 모드로 갈게요. 네. 기본모드로 갈게요. 삼천 삼천 얘기 안했어요. 네. 자 일단은 T스피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바꿔야지. 이제 설정이 괜찮을 것 같애. 하이가 20 오케이 세이브 다 들어오세요. 이제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합니다. 꼭 자 다 들어오세요. 아 FT가 아 그런 용어를 몰라요. 고스나리가 네. 그냥 삼천이라고 얘기해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고스나리 용어 잘 몰라요. 뉴비의 이름에도 뉴비라고요. 말만 번지르게 하는 뉴비라고요. 고바시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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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른다고 이렇게 패도 되나요? 네. 이렇게 패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패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패면 안 되잖아요. 패면 안 되잖아요. 모른다고 이렇게 패면은 어 고스나리가 자 맞아줄 거 같았나요? 네. 안 맞아주죠. 고스나리도 예전에 그 고스나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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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 뻔했네.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자식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 이래. 아 숙제는 귀찮으니. 지금까지 숙제하신 분이 숙제여 귀찮다니. 거무콕님 들어봐요. 아 최형님 1대1 참전할게요.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레몬님처럼 저렇게 얘기해야지 고스나리가 알아듣는다고요. 절반이나 풀었어요. 아 축하 축하 에프티가 상천위한 뜻이었구나. 네. 심각함. 뭐요? 뭐가 심각해요? 모드는 효영님이 정하도록 아 그렇군요. 뭐 어떤 모드로 하시겠어요? 뭐야. 클리어 워터님 나가셨죠? 그냥 기본 모드로 가죠 뭐. 기본 모드로 가죠 뭐. 다시 들어오셨구만. 튕기셨나봐. 자주 튕기시네. 야 요즘 머리가 늙어오는지 더욱 안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네. 잼코님 말씀하세요. 세팅 솔직히 귀찮긴 합니다. 귀찮아요. 맞아요. 귀찮아요. 저 학원에서 그러는데. 네. 일단은 저기 최우영님하고 레몬청정수님만 두시고 일단은 리매치. 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갈게요. 삼선이고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클리어 워터님. 레몬청정수 클리어 워터님이시고. 클리어로 하겠습니다. 클리어 워터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으시는 경우에는 곧씨나리 유튜브 가사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이요. 왜 그래요. 잼코님 저한테 무슨 악하심정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곧씨나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난 단판이 좋은데. 이미 구독을 하신 분이면 2번 눌러야죠. 맞아요. 가람님 맞는 말씀 하시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이고요.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기대를 하시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수리의 매치가 필요했어. 아까 그거 큰 걸 봐서 그런지. 이게 좀 작게 보인다. 그치. 나는 이런 매치를 원했죠. 포인트 있으신 분은 쓰셔도 돼요. 자유롭게. 야. 렉 뭐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프셋카에서 엄청 뛰시면서. 웃기나리 저격. 저격 목적으로. 야. 클리어 워터님께서 첫 번째 이기셨고요. 다음 파일도 클리어 워터님께서 이기시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기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현실. 현실. 현실에서 어떻게 불행하시길래 그래요. 고수리아님한테 말해봐요. 뭐가 불행해요. 젠코님한테 최대 불행은 고수리아님 만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미안할 정도지만. 고수리아님 만난 게 최고 불행 아니었습니까?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야. 끝났죠. 클리어 워터님께서. 먼저 이기셨습니다. GG. 야. 40% 를. 먹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하도록 하죠. 이제. 다들 심심하셨을 텐데. 얼른 들어와요. 이제 다 같이 해요. 고수리아리가 이제 진심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준석님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준석님 오신 김에 실적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대체 유튜브를 누가 구독을 안 누르는 거야. 고수리아리 방송을 즐기면서. 꼭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협박이에요. 여러분. 잘하신다. 게스트님이 준석님이신가요? 준석님 아이디가 따로 있는데. 아 맞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111님. 저기. 플레이어로. 강제로 올려놓고. 중간에 오시면은. 어 나 왜 플레이어로 되있어요. 나 플레이어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이제 해드로여. 줄. 계셨구만. 진짜 내. 내 정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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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계획이 탄로가 났어. 아. 젠자. 왜. 고수리아리 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안. 귀. 내. 내. 아니. 아니. 골키날 리 타기를 후자마자. 바로. 공격들어 하는 거. 싫어하니까? 너무 아시잖아요. 어. 봐주. 아니. 근데 진신모드라고 했으니까. 나도 진신모드로 가는데. 진심 가기 전에. 죽으니까. 문제지. 살려줘 어 어떻게 아셨어요 작시 3일 3일까지는 잘 접속할거고 잘 접속할거에요 지금 습관이 안되서 그래요 습관이 안되서 그래요 습관이 되어야지 자주 접속을 하지 나 저거 해보고 싶어 저거 어떻게 만드는거야 CC분들은 이미 패션이시네요 와아 이걸 이렇게 이긴다고? 지모 한번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아 STSD라는 기술이에요 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건 무슨 기술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포테이토님 들어오셨다 포테이토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끝났어요 이분도 잘하시거든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자기소개중이잖아요 자기소개중이잖아 아니 잠깐 이렇게 팩이 없잖아요 아 좀 살려줘요 아니 자꾸 왜 자꾸 볼수냐리 죽이면 재미있겠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느정도 살려놓고 죽여야지 이거는 뭐 그냥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살이도 이것보다 오래살겠다 가차없이 그냥 없애버리시는데 그냥 아 아 아 아 스피더블 아아 STSB 아하 어 11시 반까지니까 지목 한번 해도 되요 대신 단판으로 갈게요 네 3판이 아니고 단판으로 가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분들도 네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목은 가능합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뭐야 와 뭔지 하나 모르겠지만 우와 나 지금 리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친정경기인데 리그 보고 있는 것 같아 마마 나 여기 무서워 마마 나 여기 무서워 마마 아 아 채팅에다가 태트리오 준수형님 아 이거 이거 설정 많은거다 귀찮아 솔직히 준수형님 오케이 준수형님 오케이 단판으로 갈게요 대신 와우 와우 진짜 와 명경기였죠 자 자 준수형님하고 저기 최우형님 빼고는 다 그 뭐냐 그 가주시면 되겠구요 이걸 뭐라 그러지 관전 관전이 자꾸 얘기가 안나오네 아 아마 게스트님이 아마 그 분이실거야 게스트님 기 이 스튜님 자 1분이구요 어느 분이 이기실지 네 좀 아까 그 그거에요 설정이 스튜피드에다가 가로 5 세로 10 가로 5 세로 10 아니요 연속은 가능해요 연속은 가능해요 지금 지금 레몬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잖아요 그거 이건 괜찮아요 네 이건 괜찮아요 그니까요 저도 설정이 되게 특이해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지금 박빙이죠 이렇게 봤을때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판으로 갈게요 빨리 끝나니까 주의해주시구요 아이고 잠깐잠깐잠깐 저 세이브를 안했구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게 뭔데 가부지캡 1 설정 더해있었는데 뭔소리야 이건 또 야 너무 크다 딜 아 딜줄 한줄씩 잠깐만 나 지금 설정 뭐하나 어 설정 뭐하나 안건드려가지고 다시한번 매치할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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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라 어떤거에요 잠깐 어떤거 위에서 몇번째에요 위에서 몇번째에요 네 위에서 몇번째에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보드 크기 보드 크기 이거구나 가비지캡 설정 캡1 임팩트 이거 맞나 노노노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딨는데 나 설정 솔직히 건들기 싫어 임팩트 타는거 아 그래요 캡이 어딨어요 나는 안보이는데 한번만 쳐주실래요 그러죠 그리고 저한테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입니다 이번에 진짜에요 네 고마워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단판입니다 감찬이 고하 안녕하세요 감찬 자 오신김에 시작 체크 한번씩 해주시구요 고발시보라뇨 유튜브 구독도 해줘요 빨리 뭐가 차이가 있는거야 아 이게 무슨 공격을 당해도 한줄밖에 안올라오는구나 아 아 야 공격이 근데 미치게 들어가는데 공격이 언제 끊겨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와 와 의외로 명경기가 나오네 의외로 명경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와 와 와 저기도 한줄씩 올라오니까 되는구나 야 이러면은 고스네리도 안죽는거 아니야? 한줄씩 올라오는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실력이 안드니까 안돼 실력이 늘어야돼 그니까요 끝이 안보이는데 야 단판으로 간다고 했었죠 야 혈정에 되게 강하시다 야 멋있다 재밌긴 한데 다시 혈정 저기 다시 방장 드릴테니까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다시 해주세요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설정 도와드릴까요? 어라라 효영님이 아 그렇군요 일단은 드렸 아 다시 드렸구나 최효영님한테 다시 드리고 둘러봤는데 네 없죠 고스나리 만한 사람이 없죠 다들 랭크 매치하고 고스나리가 그나마 잘 질거야 이제 다 들어오세요 이제 매치 끝났어요 다 들어오세요 다같이 해요 이제 다 저격한 분들이거나 결실밖에 없네요 도대체 몇 명이나 저격을 하신거에요 효영님이 다 들어와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그럴리가 없어요 고스나리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무서워 무서워하다니요 한 열 달여 명은 없지 않을까요? 화요일님이 저격하시고 저기 방송 그만두신 분 몇 분이에요 자 여기 다 오! 잠깐! 아이고 잘못했다 이게 아닌데 다시 쳐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없어요 없어요 아 평화로워 그치 테트리오가 이 맛이 있어야지 그치 이 맛이 있어야지 테트리오가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머머머 어머나 어머나 아니 잠깐만 고스나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괴롭히기 익기 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스나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와 진짜 열심히 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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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데 와 공격밥 와 잘하시던데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고스나리는 잘하는 편인가요? 못하는 편인가요? 못하는 편이겠지만 필태카 얘기하는 겁니다 멈춘거였구나 중하위 어 그래도 아예 하위 최화위는 하위는 아니네 다행이다 4등 했어요 그래도 GG 바로 시작합니다 아 30일내 클리어 하신분들이 좀 안하셔 아 그렇구나 고스루 감사합니다 고스나리 보고 고스루랍니다 고스가 좀 오래 살아남긴 했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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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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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을뻔 했네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 아 아 그럼 제 평가들은 뭔소리에요 제 평가라니요 오 왜요 큐떡 훈련이 무슨일이세요 곧씨나리가 형장한걸 보셨나요 방금전에 그냥 하위 그냥 하, 하이, 하이로 표, 통일하죠 고시나리 하이 네 고하, 고하 그 하이로 통일하죠 네 아, 그래요? 하이로 통일해요, 하이 예 하위가 아니고 하이 하이 고시나리 하이 재미없다는 거 알지만 일부러 민 거니까 네 최하이는, 네 뭔 소리예요 하윤님이 최하이라니 말도 안 돼 왼쪽 회전해야 들어가는 걸 알고 계셨군요 아니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가르침 실천해 보았습니다 돌아가셨다 훈련님 저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했을 뿐입니다 성장하는 게 느껴지시죠 초록생이랑 반대로 돌려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것까진 몰랐어요 무섭다 아무리 제 방송이지만 지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지만 진짜 무서운 거 맞습니다 중계전으로 많이 만났고 아, 진짜요? 가장 무서웠던 게 와 이대로 돌아가시나요? 와 이 차네 이거를 또 와 와 와 국민들끼면 진작에 갔는데 저거 저거 실수하셨다 그냥 실수로 바로 아주 심해서 하시는 건가? 와 와 와 흫 와 와 와 와 와 이제 끝났다 아 아 흐흐흐흐흐흐 야 순간의 방심이 바로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얼른 시작해야 돼 이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실력 올려야돼요 고스나리 레벨업합니다 이제 아 아 진짜요? LP 치는 자랑 아 잘못났다 아 아 망했다 아니 고스나리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때려 아프다고 요 아프다고 요 잠깐 그만 좀 때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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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저격당했죠 아 진짜요? 하하하하 언젠간 고스나리한테도 저격당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고스나리가 진심내면은 큰일 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와 고스나리 엄청나게 낮았어요 요즘 살려줘 고스나리 고스나리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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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잘 놀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세우형님 자주 놀러오세요 자주 놀러와요 GG 트칠 틈도 없이 바로 그냥 시작 누르기 아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또 또 공격 들어온다 또 공격 들어오죠 와 데뷔 안했으면 죽을 뻔했다 데뷔 안했으면 죽을 뻔했어 와 데뷔를 해서 다행이다 와 데뷔해서 다행이다 아 저기다 두면 안됐었는데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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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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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든 살려고 해도 어떻게든 죽이네 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시네 아 네 화요인님 저기 테트리온의 실력 많이 늦었어요 지금 연습도 안하는데 아 진짜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무섭다 어떤 썸네일이 박제될까요? 궁금해지겠네요 썸네일은 이미 정해졌어요 최유형님 썸네일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최유형님 이미 정해졌습니다 슈크렘 아닙니다 그쵸 청정수입니다 청정수 청정수님이십니다 예전에 시크렘 아닙니다 하지만 시크렘 아닙니다 직장 최유형님 제가 마칠까 뭐 최유형님 하시는 다행이다 이까 살려 주질 않아 흠을 셔 본게 언젠지 모르겠어 흐흫 리듬게임을 가능한 FPS 게임이라니 맞잖아요 솔직히 아니라고 못하잖아요 저격이라고 했잖아요 저격 저격은 어디서 나와요 FPS 게임에서 나오잖아요 야 이건 격투게임이죠 맞아요 이거는 주먹으로 맞는데 그냥 아픈데 체급이 딸리네요 그러니까요 제 책임이야 좀 살려줘요 아니 계속 당하고만 있어요 좀 고스나리가 클린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싶어하는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계실텐데 좀 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살려줘요 진짜 살려줘요 진짜 뭐하는거 뭐하는거 이거 이거 뭐 뭐 어떻게 와 와 죽는줄 아네 와 이걸 찾았어 야 골진해치고 잘했다 와 저기 지금 지옥이다 와 공격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찾았다 라고 말하면 보통 죽더라구요 와 찾았다 아 아 잘못났어 아 신나게 놓다가 잘못났어 아 아 망했다 지금 잘못 놓으면 안되는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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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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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오지마라 안하셨으면 좋겠다 공격 안하셨으면 좋겠다 공격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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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우와 근데 내가 마지막이었단 말이야 이럴땐 져주셔야죠 1대1 상황에서 져주는거 가 맞지 않습니까 클리어 워터님 복신나이가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할 줄은 압니다 티스피 만들 줄을 모르는거지 제가 아까 맞았는데 안죽었어요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질 증명이라니까요 와 이래서 내가 남겨둔거야 남겨둬도 죽었네 살려줘 야 피해자분이 한두분이 아니신데 이거 국민청원에 올라오겠는데 청원자 고시나리 청원자 고시나리 사유 뉴비 학살죄로 신고하겠습니다 고인물분들이 정말 정말 뉴비들 괴롭혀요 처리해주세요 하면 이제 세계 랭커 1등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는 약간 그런 실수하셨다 자 이제 세판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판 세판입니다 진심모드로 해주세요 이제 봐주시는거 없습니다 꾸준하게 잘하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고시나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테트리올 개의 어 뉴비도 이렇게 어? 잘하고 있다 음 뿌듯하구만 이게 느껴지지 안그래요? 뭐 내가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지 지금 멘붕와가지고 스피드가 빨라지지가 않네 그만 좀 때려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 이게 아닌데 그만 좀 때려요 진짜 아니 고시나리 아니 그러지마 진짜 아니 아으으 그냥 죽네 뭐 자비가 없네요 그냥 무자비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십자하러 가셔가지고 밥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골스나니 지면 열받죠 열받지 않아요 골스나니는 한 번도 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 골스나니는 화낸 본 적이 없어요 방송 안에서 화내보는 그럼 제가 뿌템 뿌템 왜 버려요 몰라요 그럼요 무한긍정입니다 무한긍정이에요 절대 화내지 않아요 일을 악무는것같이 느껴지겠지만 기본탓이에요 부럽습니다 아 살고보자 살고보자 살고 봅시다 살고보는거에요 잠깐 못살야겠다 못살야겠다 와 어떻게 저게 됐냐 와 죽겠네 와 죽는다고? 와 어렵다 진짜 어렵다 두판만 더 할게요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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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고스나리가 인기가 체감이 되네요 인기가 체감이 됩니다 고스나리 이놈의 인기란 일단 맞을때만 효과를 발휘하는 아주 그냥 바로 지워주시고 슬스로 아 어렵다ас 이러면 안되는데 아 잘못뒀다 아 위험해 와 위험하다 아니 아 잘못뒀다 아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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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 살고싶었다 하지만 나는 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 객수 객수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격은 폼 저격은 죽이 아 저격 자 마판 가겠습니다 이제 마판 1등 보여주시나요? 디에셜 1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디에셜 1등 가능할 것 같아요 아 QW 이아님한테 이런 기대를 받다니 고스네기가 열심히 더 해야겠는데 맞아가지고 그런지 스피드가 느려졌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뒤에 1등 한 거 아니야? 진짜 뒤에 1등 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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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고하셨습니다 마판 1등을 티오이스티님께서 1등을 1등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꼴등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1등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도 꼭 놀러와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 자요 고바 잘 자요 고바 몇 분 계세요? 다들 고바 안 하세요? 네 16분 계시는데 고바 한 분 두 분 한 분은 고바 15 하시고 네 드디어 잘 수 있다 얼른 주무세요 준석리 고바고바 감사합니다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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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바가 고바가 그런데 왜 15 해요 고바 15 가 왜 나와요 고반데 내일 만나요 고바